1. 심동엽, 과거 이소라와의 관계 3. 화제 강심장이 MC 심동엽의 과거 연인 관련 자막을 내보내 화제다. 강심장에서 MC 심동엽은 비스트 용전형과 공개 열애 중인 카라 구아라에게 짓궂은 질문 공세를 펼쳤다. 심동엽은 구아라에게 자동차 데이트 지겹지 않나? 공개 연인이면 보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질문했다. 구아라는 당황하지 않고 심동엽에게 아직 공개 연애 안 해봤죠? 라고 반문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제작진 역시 소스다치게 놀라는 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제작진은 자막 중 소아, 라를 진하게 강조했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강심장 센스 자막 대박이다, 강심장 센스 자막 웃기다. 강심장 센스 자막 웃기긴 한데 신동엽 부인이 보면 조금 그렇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동엽은 MBC 선혜은 PD와의 결혼 전 모델 겸 방송인 이소라와 6년간 공개 연애를 했으며 2001년 공식 결별했다. 한글자막 bagus